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삼식구 랑 앙구독디 앙따봉디 게임워 코닥지 코닥지 맛있는 코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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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맛있어 코닥지 코닥지 영양이 맛있어 코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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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led okay 코닥지 connection 코닥지 코닥지 마세요!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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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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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임마! 꺼 임마! 스튜링스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콕딱지 영양만점 이게 지금 콕딱이 스킨이에요? 에이? 아니 뭐 대충 아니 얼굴이라도 붙이던가 아니 왜 이렇게 대충 만들어서 콕딱지 어? 얼굴이 안 부딪혀지 뭔 개소리야 성의가 없네 성의가 아 얼굴이 안 붙여진다고 봐봐 붙일 수가 없어 아 뭐 붙일 수가 없어 그냥 갖다 붙이면 되지 아니 진짜 안 붙여진 아 잠시만 약간 눈 코는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조금 눈 코는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잖아요 콕딱지 어 부비부비 아 아 아 아 콕딱지 아 아 아 오케이 잔디 잔디블록 아 근데 이거 이제 아 안 좋은 잔디블럭 이제 이거 의미 없는데 그런거니까 오케이 눌러 뭐야 뭐 나왔어 아 코버스턴 코버스턴 개 좋지 아 뭔 소리 코버스턴 네만 좋은걸 많이 넣어놨어 뭔 소리야 이거 넣어놓은거 없어 그때 그대로야 아 나도 몰라 이거 어디 나왔는지 진짜 잔디블럭이 어디였지? 두 번째였지? 이번 네 번째였고 오케이 누른다 어 에잉 뭐야 뭐 나왔지 호로로인가 왜 빨리 눌러 빨리 눌러 아니 보면 안된다니까 아 아하하하 야이게 뭐야 아니 왜 때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슬로우잖아 슬로우 걸림? 어 몇초 응 몇초 어 방금 이거는 이거는 3초 방금은 15초 어 몇 구성 몇 몰라 어제도 못 움직이겠는데 어 개 좋네 아니 그 감옥감옥 열매 아니야 일로와 일로 아니 진행도 안해놓고 감옥감옥 열매 어 뭐 왜 아니야 아니야 감옥감옥 열매 왜 왜 내 열매는 안 물어봐 오류 그거잖아 뽀로로 아닌데 뭔데 봐봐 아니 안보여 아니 왜 안보여줘 아니 니비 알아서 말했잖아 말해봐 아 아 이봐 메로메로 뭔 메로메로야 야 아니 뭐 메로메로야 갑자기 아니 아니 짜식 그거 한 방에 죽는거 없을텐데 그 능력이 어쨌든 저 능력을 반칙이네 하악 아니 아빠 코 고운 소리 나요 아니 집이 무슨 집이 무슨 5평 아빠 뭐냐고 빨리 알려줄때까지 줄일거야 어? 아 뭐냐고 빨리 말해 나 나 또 빈인데 이거 또 있는거 아지 아니 아니 꺼주세요 꺼여 꺼여 아 이거 이걸로 좋은 결과를 이 좋은걸 알아냈습니다 오 아니 빨리 능력 알려주자 알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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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치로 시작하는 능력 맞아 포로로네 이거 로그야 포로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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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흠 아 맞다 아 나 지금 완전 미치겠어 와 폰을 빨리 사고 싶어 중독인데 뭐 중독이야 제가 저번에 갤럭시 엣지를 산다 했는데 또 바꿨어요 마음을 어 아 씨뿌봐 아이 마을 견덕쟁이 아 와 바꿀 수 있는거지 뭐 와 잠시만 오케오케 난 일편단심이야 일편단심 일편단심 일편단심이야 멍치지마 뭐니 일편단심 이미 일편단심일 일은 크게 아 몰라 어쨌든 개소리 하지마 사람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바뀌어요 나 안 바뀌어 님 라면 좋아했고 라면만 처먹어 맨날 나랑 안좋았는데 안좋았는데 그럼 좋아하는거 뭐했는데 없는데 흐흫 나 재수없다 진짜 없다고 좋아하는거 아 그러면 좋아하는거 아 그럼 자사하세요 그냥 어쨌든 제가 폰을 바꾸는데 너무 아이폰이 아이폰 7으로 바꿉니다 아 네 아씨 뭐야 이거 아이폰 7 폭발했다는데 풍 그거 블랙컨슈먼이라 했어 응풍 블랙컨슈먼이 뭔 뜻이지 몰라 저리 펑 이거 일부러 왜지 막 왜지 조작을 했대요 응 폭발 폭발을 그거 나 뉴스기사 봤어 그 조작이라 했어 과연? 언론에서 망한걸수도, 아니 근데 미친나봐 amat home. 듣고싶은것만 듣네 듣고싶은것만 드로 어 잠시만 호호호호호호호 어 어 의 어쨌든 지금 근데 아이폰 출시일이 한국에서 루머가 돌아요. 14일인가? 어우 시끄러워. 뭐 14일 아니면 10, 21일 이렇게 해서 출시한다는데 너무 애가 돋네요. 일단 이거 안 켜겠습니다. 왜냐면 돈 많으니까. 오케이 이제 킬타임은 1분 나온 걸로. 어? 어? 오케이 1분. 코딱지 코딱지. 아 왜 이런 게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런 거? 아 진짜. 킬타임이네. 다른 게 나와야 되는데. 뭐야? 뭔 개소리야. 난 아직 일부가 안 됐어. 그래? 아니야 뭔 그래야 안 됐다니까? 그래? 아니야 안 됐다고. 난 됐으니까 난 상 없잖아. 뭔 개소리야 그딴 거 없어. 난 됐는데? 그딴 거 없어. 아무 있어? 아니 그딴 거 없어. 난 아직 일부가 안 됐어 11분. 알았어 그럼 그렇게 난 12분인데. 아 이거 시간에 들리는 소년이네. 어우 진짜. 아 오케이. 와 일부러 죽어 그냥. 아니 안 죽었거든 터지는데 어떻게 버텨. 그냥 죽어. 오늘 어떻게 버티는데 이거를 그냥 터지는데. 털자마자 죽는데. 난 버티는데. 배치왕. 아니 털. 털. 털지마자 죽는데 버틴다고. 버티지지. 못 버텨? 지질라고. 아이 돈이 많은데. 아이 꺼져. 아니 내 상자야. 아이 진짜 남의 상자야. 그쪽 상자 내 상자 어딨어. 여깄다.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쎄. 여기 좀 맞으면 아프겠는데. 아이 좀 꺼져. 아이 진짜. 아 뭐야 뭔 일이야. 아 또 너무 많아. 버릴까? 적당히 사양. 아 그럼 놔줘. 아 나도 필요 없어. 나도 필요 없어. 나도 필요 없어. 안 물어봤는데. 아니 니 물어볼라 했잖아. 물어볼라 했지 물어보진 않았는데. 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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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기지 마. 맞지 마. 맞고. 하지마! 이러면. 맞기 전에 하지마 이래. 맞기 전에. 그렇지? 그래서 님만. 하기 전에 내가 말한거잖아. 아이 마. 맞아. 조용해. 의미 없어. 응. 하지마! 아니. 때리기 전에. 몸은 때리기 전에 반응하잖아. 아닌데? 난 아닌데? 그럼 맞고 반응이에요. 그니까 그 다리가 그따구.. 다리가 그니까 그따구로 됐지. 그니까 다리가 그따구로 됐겠지. 이이이풍!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 이..이..이.. 이미 썰 풀..풀었어요. 안 풀어도 돼. 알어. 으흠으흠 아 근데 결매가.. 아 이거 힘도 없어서 사용해도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안되죠. 아니 왜요? 왜요? 저는 안된다며, 내가 했을 땐? 어? 아.. 내가 진짜 안된다면서 자기.. 텐션으로.. 텐션으로 보여야됩니까? 당연히 보여야죠 아.. 진짜.. 어.. 상식 아닙니까? 언제.. 언제 멜리님이 상식을 구분했습니까? 상식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말 보이시죠 콕쩍질 건드려 건드려 아이 뭐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려 아! 케어 보상! 케어 보상! 어? 뭐 개소리야 내 포션 먹었잖아 안 먹어.. 안 먹었어! 뭐야 구색 부렸다 도망가 아니 시작해 시작해 아니! 아니.. 나오고 시작해야지 요즘 맨날 저래 짜증나게 뭘 맨날 때리고 시작해 걸리기만 해봐 쪼랩 쪼랩 아.. 언제 쪼거야 아니 시가 먼저 쓰는 거 나한테 언제 쪼거래 브론즈.. 브론즈 자식이 뭐? 뭔 말도 낸 소리하고 인생 브론즈야 다리 이미 브론즈라서 니면 일단 브론즈야 응 다리가 브론즈 다리가 브론즈 다리가 브론즈 다리가 브론즈 다리가 브론즈 빨리.. 빨리 하세요 나 다리 깃발을 그러네? 백.. 백미터 있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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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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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세요 안 움직일 건데? 아니 돌새 아니 미쳤나 이게 아니 나는 돌새유 흠 그럼 거기서 죽여야 돼 하.. 죽인다니까 또 센서.. 센서같이 그냥 문지는 거야 아후.. 왜.. 무슨 소리가 나게 줘 아 아빠 코 한번 휴지로 막아가 그러면 아아 맞아 야 막 타임 그딴거 어딨어 그딴거 없으면 그딴거 어 어 구속 장난 아닌데 어 나 아니 맞춰놓고 잡을 생각을 해야해 도망치네 도망가는 남자 도망가는 남자 오 뭐야 이게 아아야 아프지 흐하핰 흐흐흐흐흥 어 피진모드인데 피진모드 Okay 아니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아니 또 어디갔어 이거 비가 없어 오오오오오 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 피 있으면 다시 올게 그딴거 없어 그딴거 없어 그딴거 없어 여기가 멜리집인가 응 아니네 엔드인지 엔드인지 사용했을 때 하나의 미스 너무 너무 사기야 마취 마취 롤에 마취 롤으로 비유하면은 아핰 뭐야 마취 롤으로 비유하면은 하핰 전멸이.. 계속있다 뭐야 어 아잉 안녀엉 봐봐 저거.. 다 잡은건데 또 사야잖아 진짜 피 생기면 다시 돌아온다고 내가 그 당시에 어디있어 피가 없다는 JUST 여기 슬로우 개간이다 저 어려움이 좋은데 아이 자기가 예의임 안좋아가지고 어? 그런건데 어? 뭐야 Folk 아니 신속..신속으로 하면 난 자 안돼 안맞아 아니 왜 또 잡았어 어 그건 잡아야 지 서로 도망만 치면 게임이 진행되겠어요? 오! 피해? 그치 오오 au 오우 이거 먹을건데? 오우 나 미쳤네 중단 오오오 안돼 왜 신속 빠지지? 나와 verde 이거 염색체 닿ả 햇빛 앨벗쓰니깐 맞지 야 힐쓰지말고 해 나 스킬쓰지말고 나 힐안썼는데x2 이때쯤은 노능력이였는데 나 포시 능력 빠른거 쓰면은 포심효과 빠져서 못써 어어? 안녕? 어! 나 놀리면 안되겠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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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니 잡을생각 슬로우롱을 잡을 생각을 해야지 아니 바로 그냥 아니 슬로우거리고 뚜디받고 안뇨옹 지금 능력 한번도 안썼어요 빨리 제대로 하자 난 이거 제대로인데 아 별리 많이 죽었다 도능이 신이였는데 음? 도능으로 하면 내가 열판 여웅이 없다고 여웅이 없다고 이렇게 약해지나 난 신소웅이 있어서 약해진건데 아이고 괴소리 괴소리 으어어어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야야 뭐야 뭐야 아 넘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진짜 우와와와우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이 자식 흐흐흐흐흐흐흐 오케이 끝인가? 피 두줄로 싸웠는데 반칸 남네 님 님 일단 뻔빔빔빵 뻔빔빵 님 님 님 님 님 와이 지금 몇대 몇이죠? 3대0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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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아이씨 어쨌든 아 되게 뭐였지 약간 되게 보여준게 없으 그냥 능력만 뽑고 그냥 대충 pvp만 한거 같아서 보여준게 없어 진짜 지금 치유 한번 썼거든요 세판동안 되게 보여준게 없는거 같아서 약간 뭐 좀 쪼가 그렇네요 님 제대로 안해? 피도한거야 아니 제대로 안거야 하긴 평소에 그렇게 하긴 했지 맨날 때리고 도망치고 나 세번째판이 제대로 한거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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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